우리 아가들 한시간도 안되서 또 방 다 어지러 났어요 신문지하고 패드 이불 다 찢어졌어요 누가 범인일까요? 찰스 시선을 피했어요 메리도 시선을 피하고 있어요 우리 덕순이 덕순이는 목 빗고 행사하고 있고 슈가 갑자기 범인을 찾고 있는데 슈가 지금 굉장히 지금 목이 타나 봐요 굉장히 의심스럽죠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굉장히 당황하면서 물을 막 마시고 있어요 슈가 슈가 지금 계속 눈을 피하고 있어요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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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인으로 슈가 범인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슈가 슈가한테 다 치우라 이 쓰레기는 슈가가 다 치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슈가 우리 맥스 우리 맥스방 얼마나 착해 맥스는 절대 이런 짓 안해 그렇지 맥스는 절대 그런 짓 안해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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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가한테 청소하라고 하고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빨리 청소해 슈가 열심히 청소하겠다고 합니다 착해 우리 애기들 이따 청소 끝나면 슈가 청소 끝나면 다시 검사하고 여러분들께 슈가 얼마나 청소 잘하는지 또 영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